각질 제거하는 느낌인데 야는 스킨케어고 야는 스크럽이네 에스테티 오셨어요? 장난 아니네 너 뭐 닥터피쉬가? 닥터피쉬 몽시의 개팔상팔 몽시의 개팔상팔 몽시의 개팔상팔 신발은 몽시야 오늘 샤워했는데 개쓰는데 나가고 가루다가 놀랬다 진짜 개구린데 가다라 개구린데가 어딨어 지금 등치 크기 1인데라야 하하하하 왜 나 모르겠다 잘난다 니는 다리 냄새 안맞다? 다리한테 가봐니도 사과 그만 먹고 그만 먹으라고 다리 냄새 맡아봐니도 가서 꼬리 한번 가봐 다리 다리야 안녕 해봐 다리가 사과 준대 삼촌 다리도 냄새 맡겨요 먹어도 돼요 아 그래? 근데 왜 안가? 몽시 일로와봐 몽시 졸았어? 몽시 아프한테 가봐 이거 급증이네 이거 사나이 아니네 몽시 일로와봐 줄게 다리 나와봐 그럼 나오나 어머 만났다 누가 먹을 거야 침 누가 봐도 네가 먹어야 되겠다 쟤는 고양이가 안보이나봐 아 그런가 사과만 쏠랑 빼먹고 갈 수가 있지 그런 느낌이야 몽시 미치겠네 몽시야 안보여? 응 엄마 이거 봐 여보 큰일 났다 저야 집에 가면 이제 주인 받겠다 그럼 네가 이거 살래 몽시야 생각이 맞노 좀 움직여줄거에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조금씩 오 너무 깜짝 놀랐어? 손리 나왔어 너도 갈 수가 없어 수수수수 아 무서워 아무사야 헐 맞다 이제. 개보다 더 재밌다. 우리 딸이 여기 살아야 되겠는데 이제. 개는 절이 안 해줬다, 아이가. 무서워? 무섭고 재밌고. 이 무치를 어떻게 좀 저런 자극과 반응이 가능하게 해보지? 아빠는? 먹지 않는 것에서 좀 관심을 가져가야 좋은 무치야. 근데 뭉치도 이제 약간 관심이 생겼다. 저거 뭐야? 먹는 거야? 이제 저 둘은 뭉치를 쳐다보지도 않는다. 정말 너랑 애는 우회하구나. 뭉치야. 뭉치 누구야? 간다 간다. 뭉치 인사 좀 해. 이제 보여 좀. 배가 차니까 좀 보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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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들 양반이네. 뭉치야. 니는 이렇게 먹는다, 아이가. 뭉치야 가서 내가 좀 도와줄까? 응. 내가 도와줄게. 엄마, 밥 좀 달라고 해봐. 미쳤다. 미쳤다 진짜. 이거 어떡해, 이거. 무슨 뷰입니까, 이게? 뭉치야. 너만 친한다, 저 아들도. 아이고, 이쁘라. 아이고, 이쁘라. 뭉치야. 니가 말해. 저거 아빠 아니라고 해. 잠깐만, 궁금해서 안되겠다. 나, 오빠 왜 달랐지? 아이, 장난하나. 뭐고. 소가생겼네. 유인어 나야. 필리핀의 우랑무탄도 있어. 아니, 앉아봐. 똑같은데 뭘 우랑무탄이야. 우랑무탄이야. 고맙다. 고마워. 아주 그냥. 둘도 아마 코만 그린네. 다리. 이거 먹을래? 뭉치는 이리 와, 뭉치. 이리 와, 뭉치. 이리 와. 앉아, 앉아. 가만히 있어. 꾹꾹 눌러줘봐, 이렇게. 또 꾹꾹 눌러. 우리 아는 이제. 그렇지. 집사노름도 하네. 잘한다, 괜찮아. 어, 여기 먹어. 먹어, 해. 우리 딸. 어, 여기 있다. 여기 있어요. 그렇지. 우와, 이거 너무 잘한다, 아리나. 네. 좀 더 앞에다가 가져줄까?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 드리고 봐. 뭉치야, 그. 넌 남은 오늘 밥 먹으러 보자. 응. 나흥이들한테. 야, 내 마이 안 먹는다. 좀만 더. 안 되겠다. 걔 울겠다, 여보. 아이고, 우리 개 쓰러웠어. 어, 너도 먹어. 진짜 착하다. 뭉치야, 다리 좀 줄까? 야, 내 침 섞여 대나. 뭉치, 묵고 있었나? 안 나오고 있었는데 머리할 당기고. 마음 침이 더 많노. 아, 안 나오고. 줄을 서시오. 너무 다리 좀 더. 자, 이 앞에 다 줄 서라. 다리야. 자, 개 한 입. 난리다. 자, 이수봐. 자, 다리 한 입. 아, 그것도 있어? 너도 줄기라. 다 먹는 거 아이가? 얘도 환불탈이 하고. 아니, 뭉치야. 야, 처럼 좀 깔끔하게 먹어봐. 야, 얼마나 심플하게 먹노? 이봐라, 이봐라, 이봐라. 양반 아이가? 나는 이거 설마 이거 뭐고 이거. 제가 한 두 번 보라는데 이거 지금. 아니, 아니 그렇게 먹지 말고. 아니, 있어봐. 뭉치, 스탑. 너는 먹는 거보다 나오는 게 더 많노. 봐라. 이리 먹으라고,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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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잘 먹네. 하... 이거 뭐여? 아니, 있어봐. 알거래. 많이 섭섭하다나?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니 거, 뭉따 남은 거 짜릴게. 우리 엄마가 와, 계속 자기 손에 짜주는 거 알겠네. 아니, 개야. 기다릴 줄 알거라. 이봐. 엄청 잘 먹네. 오, 쇳바닥 느낌 다르다. 깐클깐클하다던데? 좀 막 각질 제거하는 느낌인데. 야는 스킨케어고. 야는 스크럽이네. 에스테티 오셨어요? 장난 아니네. 너 뭐, 닥터피쉬가? 닥터피쉬. 닥터피쉬. 아니, 뭉치야 니는 고마워라. 다리도 고마워야 될 거에요, 맞지? 오늘 간식 많이 먹어. 야는 지금 봉지 먹을 기세다. 아니, 그만 핥아. 잠깐만. 아이고, 좋다. 다음에 또 간식 놔나, 뭉자. 사우촌이 간식 많이 사 올게. 알았지? 빠빠이, 친구들. 이모씨도 많이 영감이 짓다. 이제 간다. 간다. 내가 봤을 때, 이 아들도 피곤하다. 개나 장난. 이현아, 너도 이제 자. 그래. 너 오늘 제일 효 봤다. 이현은 사랑이 왜 하는데 갑자기. 아 같이 자고 싶어? 아니, 사랑이 한 거야, 사랑이. 아이고. 고마워